자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을 책임지는 년자 김선철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대전에서 급행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 좀 어떠셨습니까? 1월 달에 나왔던 3,266포인트를 근접했던 3,200선까지도 터치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시점에서 매도를 좀 보였던 하루였고요. 개인들이 일단 사자 주문으로 3,200선을 지키고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6,771억의 순매수 부분은 좀 의미가 없던 하루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극임이 1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4천억대의 매도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의 뉴욕 증시의 신곡과 최고가 연일 계속해서 신기록을 기록했던 뉴욕지수와는 다르게 약간의 3,200선을 항상 저항대를 놓고 순고류가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해운주 앞으로 2분기 기대가 상해 전망이 되면서 페노션, 대한해운, KS해운 등이 오늘 약간의 반등을 보였던 그리고 굉장히 부품주 관련주까지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조회를 좀 해봤더니요. 약 한 23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한 35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약 한 13조 1,230억 정도가 배당금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배당금을 받으시는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그동안의 마음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외국인들도 아마 7조, 8조가량의 삼성전자 배당금을 받는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 배당금, 대형주들도 있으니까 우량주를 선호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배당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배당효과를 우리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미국 옵션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뉴욕 증시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신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까지 해가지고 모든 지수가 연일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달려있으니까 옵션 만기일날 미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현대차 아이오니엑5가 국내 출시 예정이 되시니까 이 부분도 현대차에 어떤 장사를 잘했나 못했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살펴보시면서 오늘 강의 지난주와 동일하게 선물 그리고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가 뭐고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선물을 무엇이냐 그래서 기프트 선물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의한 그래서 피처스 S자를 붙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물가 지수를 가지고 인도 인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선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현물만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과 기관은 또 무엇을 하냐면 프로그램 매매랍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경제방송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매 차익과 비차익 콘텐코 베이시스 등등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용어들을 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풀어서 우리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차트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용어로만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더 이 어려운 부분을 유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말 그대로 자동 오토 시스템입니다. 요즘 최근에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보시면 오토 방송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오토 방송.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의 기계, 즉 AI로 일정 조건을 세팅을 합니다. 가격이 지금 국내 선물이 430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아마 코스피 지수로 얘기를 하면 3,180에서 3,190선이 430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주가가 오를 거야 예상을 해서 누군가는 어떻게 일정 시점에 청산을 안 하고 나는 만기일까지 갈 거야 라고 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오르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일정 조건을 세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430 즉 코스피가 3,180에서 3,190에서 더 아래로 빠질 거야. 3,150이나 3,140포인트까지는 빠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누군가는 하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정 조건을 세팅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상승, 누군가는 하락으로 세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일정 조건이 바로 오르는 쪽이냐 아래쪽이냐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때 사람이 현물로 HTS에 있는 현재가 매매창에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즉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AI가 자동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되는 것을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방송, 아침방송에서 특히 그런 방송이 나올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9시에 보통 9시 반까지 그때 이제 아나운서분들이나 앵커 분들이 지금은 차익과 비차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은 얼마가 들어왔네요. 기간에 프로그램 매매는 얼마가 들어왔네요라는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일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프로그램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매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세팅을 하고 이거는 알아서 알아서 지수를 끌고 내리는 포지션이라는 것을 우리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투자자, 개개인이 종목을 정해서 매수, 매도가 아닌 자동 시스템을 우리는 흔히 프로그램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해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그럼 프로그램 매매는 들어봤고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 HTS 보시면 차익과 비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도대체 차익과 비차익 거래가 뭐예요? 라고 아무리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글씨로 일일이 써도 설명을 다 못해드립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차익과 비차익 거래는 어떠한 차트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검색창에다가 차익과 비차익 거래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 구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익 거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익 거래에서 차익이란 말 그대로 내가 천 원에 사서 천 오백 원에 팔아야 오백 원에 마진이 생깁니다. 그거를 차익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차익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말하는 거를 우리는 흔히들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선물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가격 차이라는 거를 꼭 인지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현물이 현물과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발생되는 경우 자동 프로그램,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현식점의 일정 구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팅값을 지정을 한 자동 프로그램이 선물과 현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익뿐,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는 거래를 바로 우리는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익 거래는 말 그대로 1,000원에서 1,500원에 매도를 해야 500원의 마진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수익을 가지고 매매 기법을 하는 게 차익 거래인데 현 시점이에요. 삼선정자가 8만 4천원이든 8만 5천원이든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동 프로그램, 설정값을 세팅을 하죠. 자, 지금은 삼성전자가 8만 4천원이야. 그리고 올라갈 거야. 누군가는 8만 4천원인데 8만 3천원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해서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와 매도를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기는 차익 거래를 말 그대로 차익 거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선물과,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현 시점이에요. 어떤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봤을 때 선물과 현물 간에 일정 가격 차가 일정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천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그 부분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의 일정 가격 차가 발생이 되는 경우 비싼 것은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싼 것은 매수를 해서 현 시점에서 이익을 얻는 거래를 바로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죠. 베이시스. 이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갑자기 그동안에 김선주 전문가 이동평균선 지지선 이해 잘하다가 선물로 넘어오니까 또 어려워라고 해서 금요일에 시청률이 안 나올까 봐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차트를 놓고 도표를 놓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라는 말까지 경제방송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 시점 이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3200선을 딱 찍고 3198 이 정도 선에서 총가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싼 것은 매도를 합니다. 3200포인트에서 생겼던 가격에 형성이 됐던 코스피 200분에 해당하는 주식 개별 선물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직접 프로그램 매매를 못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선물 차트를 놓고 매도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선물지수로 보면 한 432 정도나 433 이 정도에서 누군가는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는데 그러면 매도를 하다 보면 이 정도 선까지 오면 가격대가 누군가는 싸지겠죠.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기아차 잘 변동성 있게 그래도 움직였던 하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싼 것은 현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우리는 베이시스라는 말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차익거래 그리고 방금 1번에서는 프로그램 두 번째 차익거래 이제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차익거래에서 매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물을 방금 매수해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는 차익거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 앞서 말씀드렸던 세팅 부분이죠. 세팅값에 부합되는 가격차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격차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기아차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기아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가격차가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기아차가 그동안에 7만 5천원까지도 빠지고 10만원까지도 우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7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봉 차트상 60일 2평을 나란히 바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는 그 60일 2평을 깨지 않으면 매수 포인트 잡으십시오라는 아마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대시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을 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기간이나 외인은 프로그램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기간과 외국인들은 일정 조건을 세팅을 하겠죠. 어디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일 2평에다가 그러면 60일 2평이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약 한 7만 8천원? 8만원? 그래 그 정도에다 세팅을 막 하죠. 그럼 기계가 알아서 가격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일 종가 또는 전일 시가 전일 고가보다 오늘의 세팅 값으로 매수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기계는 알아서 다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방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새로운 용어를 또 하나 아셨죠? 개별 주식 선물 이것까지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왜? 단 이 두 줄로 그 가격차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항상 세팅 값을 정해놓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 삼성전자가 8만 4천원이 되냐 아니면 기아차가 오늘도 8만 5천원, 3천원대를 지지를 받고 이평선을 가냐에 따라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정 조건에 세팅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시청자분들도 몰라요. 단지 시청자분들과 저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학습법이 바로 뭐예요? 차트상 60일 2평을 놓고 쭉 아직까지는 안 밀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그 일정 조건이 60일 2평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세팅 카페에 부합되는 가격차를 이제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물은 이때 현물은 현금을 주고 매수를 하고 선물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선물과 현물의 매매가 자동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정 조건을 세팅을 하잖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에 세팅값을 정해놓는다고 하면 현물은 자동적으로 매수가 되고 선물은 매도가 됩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선물은 고가에서 팔고 이제 이만큼 올랐으니까 팔자. 매도하자. 하방으로 어떻게 추세는 내려갈 거다 예상을 해서 매도로 팔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선물은 매수 그리고 그 다음에 현물은 매도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오르면 세팅값에 의해서 매도와 매수에는 전환이 된다는 것을 차익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차익거래가 선물은 저가 매수 현물은 항상 고가 매도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기아차가 10만 원을 딱 찍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짜 박수치고 막 환호성이 들렸었죠. 10만 원 찍었는데 그때 당시 증권사 리포터에서 무슨 얘기가 났냐면 목표주가 15만 원 났어요. 어떤 증권사 리포터에서. 그런데 이걸 보고 너무 무겁지 않은가? 어떤 데미지가 너무 크지 않은가라는 그냥 혼자 제가 생각을 하면서 톡방에다가 글을 시청자분들께 남겼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물은 고가 매도를 하는 구간이 바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보십시오. 그때 2월 달에 있잖아요. 3월 달에 기아차가 신고가를 찍었을 때 고점 보세요. 고점. 이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는지 꼭 한번 보세요. HTS 상에서는 6개월, 1년까지 과거 데이터 볼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실 시청자분들은 이 말이 틀린지 꼭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은봉이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해서 아니 양봉이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은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물은 계속해서 고가 매도가 되고 선물은 이 밑에서 계속해서 매수로 전환이 된 거죠. 어떻게? 저가 매수로. 그러다 보니까 차익거래가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현재가 창을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주가예요. 여기는 누군가는 팔자 주문을 걸어놓은 매도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누군가는 사자는 매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매매 창을 보니까 기아차가 한 주, 한 주, 한 주 계속 이래요. 호가가. 한 주 팔고,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되는 개별 선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한 주를 사고, 누군가는 한 주를 팔고,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하는 이런 대형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잘 보셨을 때 많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 중소형주에서 갑자기 급등, 급등주들도 이럴 때는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프로그램 매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그냥 진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어떠한 포지션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좀 헷갈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가창이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매매기법이다라는 거를 저는 이 자리에서 2강에서 3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 다시 보시고 제 방송을 보시면 현재가창에서 나오는 이 매매기법을 통해서 보셨을 때 어떠한 투자기법을 설명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매수 차익거래는 선물과,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선물은 무조건 뭐다? 저가 매수가 나온다. 그리고 현물은 무조건 고가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의 주가와 선물 포지션이 고점에 다다르면 뭐다? 현물은 무조건 판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 3200포인트 다 왔으니까. 그래도 기관은 오늘 6711억을 가지고 지수를 방어를 지키려고 했지만 연기금에서도 팔고 외국인들도 팔고 이래서 오늘 주가는 그래도 전열보다는 올랐지만 3200포인트 고지는 탈환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차익거래에서 나오는 코스피 지수의 은봉과 양봉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은 주가 지수와는 연관성이 없고 시장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외국인들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를 인지하기에는 이 차익거래 매매가 가장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 비차익거래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거래는 내가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매도를 해야 500원에 차익이 생기는 것을 차익거래라고 하지만 비차익거래라는 것은 차익이 없다는 의미로 지금 차익이 발생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익거래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물로만 대상을 합니다. 선물은 여기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종목을 묶어 대량으로 주문을 내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바스켓, 바스켓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자, 외국인들하고 기간은 어떻게 돼요? 바구니에 바스켓을 담아서 이리저리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을 한꺼번에 프로그램 매매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뭉개트릴 수도 있고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게 바로 차익과 비차익거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주식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용어를 쓰면서 이런 말씀들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여러 개의 종목을 묶어 대량으로 주문을 낸다는 건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대형주를 가지고 15개 이상입니다. 종목을 하나로 묶습니다. 삼전, 기아, SK하이닉스, 미래세 때우, 기아차, 현대차 등등 대기업에 속하는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기업들 15개 이상의 종목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매매를 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15개 이상의 종목군들을 여기에 담습니다. 바구니에 그리고 하나로 현물로 사는 겁니다. 현물로 현금을 주고 나는 오늘 기아차, 삼성, 현대차를 이만큼 살 거야 라는 거를 이 바구니 안에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 개별 선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량주 15개 종목을 무조건 기초를 한다는 것. 무조건 기초를 한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증권사 입사를 하게 되면 증권두사 상담사, 자산운용사 시험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것들도 책자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어떤 주식 용어나 그 다음에 차트 기법을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증권사 입사를 하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식 개별 선물이 무엇이냐 코스피 종목을 몇 개 이상을 할 거냐 대표적 우량주 몇 종목을 기초로 해서 바스켓 담아서 현물로 거래를 하는 거냐 현물로 사냐 그리고 선물로 파냐 이런 거를 프로그램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집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면 선물이라는 자체가 그냥 선물 기프트를 주지 왜 이런 미래의 어떤 일정 시점에 도달하는 인수와 인도 목적이냐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모르시면 주식이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약 한 2,200억 조금 안 되게 매도를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외국인들이 2,000억대에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3,000포인트 밀렸을 때 외국인들이 1조 2,000억도 던졌어요. 그대보다는 1조가 아직까지 있는데 최근에 또 순매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 그런데도 아직까지 1조 중에서 2,000억만 남기고 8,000억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2,000억이 바스켓 안에서 매도를 했는지 다른 쪽에서는 매수를 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차익보다는 비차익 거래를 더 중요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비차익 거래가 종합주가지수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비차익 거래거든요. 장바구니에 제가 시장을 갑니다. 쌀 20kg짜리 들죠. 계란도 넣죠. 파도 넣죠. 양파도 넣죠. 골고루 다 넣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사는 거잖아요. 샀을 때 과연 이 물량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제가 소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15개 이상의 종목군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샀을 경우에 나타나는 수급 주체. 이거를 바로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때요? 라는 게 바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아차 수급이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어때요? 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빠졌을 때 차익 거래의 큰 차이점. 이거를 꼭 한번 보시고요. 차익 거래보다는 비차익이 정말 중요해요.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왜? 장바구니에 이만큼 담아서 너나 할 거 없이 498과 자, 오늘은 한번 주가를 올려볼까? 자, 너 삼성전자 담아, 기아차 담아, 현대차 담아 하는 게 바로 이런 비차익 거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시장 방향성을 예측을 참고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비차익 거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비차익 거래는 차익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은 없어요. 단지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사서 나중에 팔았을 때 차익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차익이 없는 현 시점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4월 16일이면 어제 4월 15일에 바스켓으로 해서 샀던 종목을 오늘 팔면 그게 바로 차익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생되는 거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차익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비차익이라는 말이 두고 차익에서는 선물, 현물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차익 거래는 무조건 뭘로만 한다? 현금 장사로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를 꼭 인지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 그래서 여러 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개 이상의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 15개 종목을 선별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주식 개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우량주면 지금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배당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적 우량주.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요. 이 대표적 우량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당을 장사를 잘 할 걸로 예상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비차익 거래에서도.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고 배당기산일 안에 무조건 매수를 하죠. 그게 연말, 12월 연말에 배당기산일이 돼서 그때 무조건 매수를 해야 오늘 이렇게 이사분기가 되는 시점에서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까지도 일거양득이라고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은 꼭 대표적인 우량주 하는데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 비차익 거래에서는요.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에도 특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저랑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까지도 이것까지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만. 여기서 제가 그동안의 차트만 보다가 갑자기 글씨로 막 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3200포인트 올라왔고 1월 달에 3266.89인가요? 이 포인트부터 우리는 3000포인트가 내려오는 25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럴 때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과 해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차익과 비차익 거래입니다. 프로그램 매매예요. 뭐 콘텐코가 어째요? 베이시스가 어째요? 이거 시청자분들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정말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차익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포지션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트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1월 달에 326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동안에 2월 3월 달에도 3000포인트가 주저앉았다가 겨우 지켰다가 지금 한 3200선으로 왔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3000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물로만 산다고 했죠? 비차익 거래. 현물로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개의 종목을 묶고 대량으로 주문을 냈는데 이럴 때 외국인들이 기아차를 예를 들을 때 10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누군가가 미국에 있는 A라는 기업이 이거 보니까 갑자기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1.7% 상승을 한대. 그러면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경우들이 줄줄이 대거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15개 종목을 바구니에 담아있던 종목들을 어떻게 합니까? 현물로만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락하는 곳으로 투자를 하죠.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의 특히 선물의 매도죠. 그리고 이 부분이 성질이 비슷한 게 뭐예요? 오늘도 노란톡방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시청자분들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ETF죠.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레버러지가 있잖아요. 상장지수 코스피 200군에 따라서 인버스는 뭐예요? 하락할 때 수익이고 레버러지는 올라갈 때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에 자신이 없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버러지와 인버스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어렵게 자꾸 증거금 들어가는 선물 계좌, 해외 선물 저 무섭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인버스와 레버러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레버러지는 올랐죠. 그다음에 인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인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왜? 3200포인트, 3190포인트로 가정을 했을 때 이 10포인트 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인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할 때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인버스 나는 하락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인버스가 한 3100원이라고 했을 때 3100원에 매수를 했으면 3200원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뭐예요? 반대적으로 보면 3200포인트에서 3090포인트가 내려와야 인버스는 거꾸로 수익이고 레버러지는 3190에서 사야 3200포인트가 돼야 레버러지는 수익구조다. 이게 바로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선물에 대한 인지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차익과 비차익 정말 저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레버러지와 인버스로 왜? 그냥 코스피 차트만 보고 하시면 돼요. 2000개에 해당하는 종목 진짜 이거 너무 머리 아파서 못 보겠어요. 서한이 어떻게 돼요? 세한이 어떻게 돼요? 누지랩 갈까요? 이런 질문보다는 레버러지와 인버스는 코스피 200 차트를 놓고 종목군들이 설정되는 걸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레버러지와 인버스를 놓고 ETF를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출연자분들 지금 주식 가지고 하시는 매매 기법보다는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3200포인트를 지키려고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6700억 자금이 다음 주에도 유효하게 갈 수 있는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작되는 미국의 옵션 만기를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연일 신고가를 계속 찍었던 S&P 지수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일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갈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200포인트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다시 해치성으로 하락을 예상을 하는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암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갈 겁니다. 라고 제가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측을 하자는 게 바로 이 차익과 비차익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익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차익은 현물을 무조건 매주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을 세팅을 한다고 한 게 바로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등등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군의 종목들을 세팅값에 부합되는 가를 하는 거고요. 선물은 무조건 저가 매수를 합니다. 이들은. 현물은 무조건 고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물을 기아차를 고가 10만 원에 매도를 하겠죠. 이게 바로 수익구조가 나왔을 때 장때 양봉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10만 원대에서 매도 물량이 쭉쭉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은봉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현물의 고가 매도라는 거. 인식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선물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기아차가 10만 원이 깨지고 8만 5천 원이 깨지고 7만 5천 원까지 갔네라고 했을 때 갑자기 7만 5천 원부터 기아차가 이만큼 오늘 8만 7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바로 현물도 개인 투자자들의 현물 덕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개별 주식 선물에 의해서 저가 매수 유입세로 움직이는 매수 차익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형주들이 3천 포인트가 밀렸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로 매수를 했네요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얼마나 쉽게 설명을 드려요. 더 이상 어떻게.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은봉이 나오는 자리, 양봉이 나오는 자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기아차를 왜 은봉을 만드는지 왜 양봉을 만드는지 오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2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 2천억이 상위, 코스피 상위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들 순서를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에 매도를 많이 했고 기간이 어디서 매도를 했고 매수를 했는지 그 HTS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면 2천억이라는 금액을 어떤 종목을 매도를 했는지 다 보시는 게 바로 이 매수 차익거래와 지금 말씀드린 빚 차익거래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구간, 저런 구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빚 차익거래는 주식시장과 무조건 동일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차익과 빚 차익거래에 대해서 많은 한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빚 차익거래는 주식시장과 동일하다라는 걸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이제 천천히 시간을 마감을 할 텐데 외국인들이나 기간은 시장 상황이 좋고 나쁨을 판단이 된다면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빚 차익거래의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의 차이를 보면 기간과 외국인이 예측하는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빚 차익거래는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오늘 2,100억 정도의 매도 위를 보였습니다. 기간은 4,000억 정도가량의 매도 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주말에 항상 저하고 약속을 했죠? 1시간 동안 HTS를 열어놓고 공부하십시오. 오늘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2,100억을 어느 종목을 매도를 했는지 보시고요. 기간이 4,000억 매도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매도를 했는지 보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간의 시장의 방향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기간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어떤 물량,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사고 팔았나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장을 우리는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의존을 안 하고 의지를 안 하고 혼자 이제는 조금이나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도 유익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매수 잔량이 여기서 말씀드렸죠. 시장 상황 좋고 나쁘구를 떠나서 매수와 매도를 누구든지 다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많을 때는 시장의 방향은 상승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이제 끌어올려 봅시다. 자 바스켓 안에 우리 15개 종목 이상의 대형주, 우량주를 담았어. 빚자액 거래에서 이만큼 우리가 지금은 차액은 못 보겠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려주면 외국인들은 던져요. 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졌습니다. 아마 오늘 주식을 이만큼 끌어올린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 기관 물량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졌어요. 로즈가 된 거예요. 위는 오늘 외국인이에요. 왜? 그들은 오늘도 선물에서는 매도로 해치를 했고 옵션에서 하락으로 예상되는 쪽으로 투자, 즉 배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셔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차트만 가지고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차트 속에 뭐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글귀와 내용들이 다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 손익계산서가 다 어디에 있다? 차트에 있다. 차트는 후행성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고 말아야 될 부분이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많을 때는요. 시장의 방향은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 놓으시고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약할 때는요. 시장의 방향은 하락으로 예측을 한다. 라고 해서 제가 뭘 보시라고 한 게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드는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서로 매수와 매도를 자전거래를 왕복으로 계속합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를 100억대를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으면 그 물량을 오늘은 기관이 살 수도 있고요. 기관이 매도를 하면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겠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전문 지식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외국인들을 옛날처럼 안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4만원일 때 삼성전자가 벌써 4만원이야 5만원이야 6만원 하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천억을 살 때 그래요? 그럼 이제 나도 따라서 외국인 따라서 가야 되나?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수급의 주체 하나만 의존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도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차익과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존재한다는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따라가기가 아니라 이제는 수급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봐야 된다? 차익과 비차익과 프로그램을 보시되 콘덴코나 베이시스나 이런 어려운 용어 단어보다는 비차익과 차익 거래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 꼭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 상황, 좋고 납품을 판단을 했을 때 매수와 매도는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승과 하락. 즉 M자와 W자는 뭘로 만든다? 기관의 예측으로 시장의 방향을 잡는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어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공부하신 프로그램 매매가 무엇이고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가 은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주말에 꼭 부탁해요. 꼭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진짜.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봐주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그래도 3200을 탈환할 줄 알았는데 좀 아쉬웠던 하루였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안연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가족분들과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밤 11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